내 컴퓨터는 왜? 우리 둘 관계 내가 요약해놨거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각 신문사로 다 발송될 거야 야 강지민 너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오빠가 그랬지? 지옥 밑바닥까지 가보자고 그래 지옥 끝까지 가보자 야 지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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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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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김계장 그 유재준이 지금 거기 있지? 그거 풀어줘요 내가 초습할 테니까 풀어주라고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빨리 풀어줘요 됐지? 그럼 갈게 지옥아 너 내가 왜 그런지 알지? 말 안 해도 내 맘 알지? 알고 싶지도 않아 야 왠 줄 알아? 난 더 이상 오빠가 감당이 안 돼 지민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 미친놈 지민아 sample Good Hugh cep Paul conception paper